시킨냄새 난다 밖에서 시킨냄새 난다 봐봐 커버를 씌운다 이 상태에서 커버를 씌웠어요 모터 덮개를 씌우라고? 모터 덮개가 아까 들고 간 그거잖아요 어 이건데 아 그래 왜 옛날에 고무줄이 필요했던거냐면 이게 계속 빠지니까 이거를 접착을 시켜야 돼 이거 커버에다가 고무줄을 감아야 돼 일단은 제이씨 마트에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사장님 사장님 내가 그거 뭐야 고무줄 들고 올게요 네 아 치킨 냄새 진동을 하네 겁나 좋네 아 치킨 냄새야 아 왜 고정이 안되지 이렇게 됐다 모터 덮개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모터 덮개가 이거 맞아요 이거 맞고 다른 부품은 이제 없어요 앞에 이제 모든 아 이거 이거는 배터리 덮개고 이거 배터리 덮개고 이제 부품이 이제 없어요 이거에요 설명서를 바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이게 아닌데 모터 덮개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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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모터 덮개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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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이거 말한거야 이거 이거 말한거야 형님들 이거 말한거야 이게 이게 없다고 이거 뒷바퀴 고정시키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던데 아닌데 이건 앞바퀴인데 이건 앞바퀴야 이건 앞바퀴 그건 앞이야 이게 이게 왜 안되냐 이거 흔들려도 그런가 다시 해볼게요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이 세상 위에 태어난 몸 숨이 아이 위에 태어난 몸 아아아아 야 알았어 알았어요 와아 오케이 일단 의자 위에 알았어 알았어 역시 난 맥아이버가 같았어 아니야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아니야 아니야 나를 믿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나사를 꼽으면 되네 응 이렇게 나사를 꼽으면 돼 진짜로 믿어봐 응 진짜 나사를 하면 된다 진짜로 결승 좀 따라서 좋아하는 끝까지 야 흥민아 이거 좀 이렇게 잡아볼래 나사를 좀 돌리게 나사를 좀 돌리게 응 딱 잡아봐 속을 좀 돌려 안 돌아가네 안 돌아가네 여기 대고하세요 여기 아 아이고 아 이게 도라이브가 찔뻔하네 커버커버 그거하고 아이씨 아이콘 중독자가 손이 왜 이렇게 떨리냐 커버에 커버 3개 커버 3개 4개까지 커버 3개까지 커버 3개까지 아이고 수전증이 있는거 같아 4개까지 하고 4개까지 하고 4개까지 하고 4개까지 하고 4개까지 하고 됐어 야 됐어 됐어요? 아니 그거 준형이한테 했는데 엄마가 왜 왔는데 4개까지 하고 4개까지 하고 4개까지 하고 4개까지 하고 4개까지 하고 4개까지 하고 해봐 잠깐 이제 진짜 돼 일단 한번 돌려보세요 여기 돌려보세요 뒷길로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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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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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했지 트랙 2개가 3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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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가 들어있다 여러분들 5천분 가까이 계신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내 이거 존나 빨리 만들게 이거 존나 빨리 가게끔 만든다 진짜로 땀나는거 봐 와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들 안걸리게 해서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 됐다 이제 추천 그만 누르세요 감사합니다 됐다 오오 이야 일단은 모터가 성민이가 한국 모터를 사왔어야 했는데 한국 모터가 없대 거기에 다 나갔대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빨간색이 적혀있는 이 실버 모터랑 블랙 모터가 제일 빨라요 어 그리고 여기 레드라고 적혀있는 이 모터랑 그리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모터가 있거든요 블랙 모터가 어딨는데 까만색깔 저기 옆에 저거죠 까만색깔 까만색깔 우와 이거는 죽간지다 야 이건 딱봐도 그냥 이건 딱봐도 그냥 존나 빠를 것 같은데 블랙 모터 블랙은 좀 아껴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트랙 설치할 동안 이거 좀 그리스칠 좀 해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좀 그리스칠 좀 해놔도 될까요 여러분들 아 나사로 박았기 때문에 아니 그 다른 미니카라고 하면 되죠 그리스칠 어우 뒤지겠다 어우 야 일단은 좀 밥 좀 시키자 아 이거 시켰어 밥 시켰어? 아니 아니 그 중국집 없어요 아 그래? 일단 밥 좀 시키자 어 일단은 이거는 봉쾌가 아니기 때문에 봉쾌에다가 다 하고 어 일단 치킨 좀 시키면서 하자 아 이거 힘들어 죽겠다 진짜 형님 좀 답답해도 좀 이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16년 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16년 전이라 가지고 아 이게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데 아 차라리 기억이 없었으면은 그냥 설명서 보고 대충대충 했을텐데 아 이게 기억이 나니까 또 좀 어렵네 형님 나 니 뭐 먹을래? 치킨요? 어? 치킨 먹을끼가 아니 뭐 아무거나 형님 괜찮아 야 일단은 이거 치킨 먹고 이거 다 한 다음에 소고기 먹으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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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먹자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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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트랙 뭐 이리 기냐 이거 와 씨 아 아 아니 트랙 전나 기기네 이거 아 저같지 어 쌈같은건 없어 여기 어 어 공물질 어디서 났지? 어 어 아니 이거 너무 길게 어 어 흥민이 소고기 사줄거야 여보세요 예 예 사장님 여기 감전동 예 주소 아십니까 아 예 주소 아십니까 여기 그 양념 후라이드 한 마리 갖다 주시고 혹시 밥이 있습니까 사장님 양념 후라이드 한 마리 양 양념 한 마리 두 마리에 아이 그게 아니라 양념 치킨 양념 치킨 양념 치킨 양념 치킨 한 마리에 예예예 예예 혹시 밥은 있습니까 사장님 밥은 저 그 그 파는 거 파는 거 아 예 그럼 그 두 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저희 집에 이제 전자레지도 있기 때문에 대파 먹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 카드계산입니다 사장님 그 콜라 1.5 사장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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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의자를 빼 보자 맞지? 의자 필요 없다 이거 오늘은 땅바닥에 적응하자 이걸 아니야 왜? 이거 의자 빼는 거 아니야? 집을 이사를 가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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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뭐 떨어지는 소리가 살짝 난 것 같은데 아닌가? 착각인가? 아 형님들 이게 지금 템에 보이시는 거랑 이게 달라요 지금 집안 자체가 미니카로 다 온 세상이 덮쳤습니다 여러분들 미니카 미니카가 지금 여기 자 일단요리관 야! 이건 뭐야? 이게 어디 있었는거지 이거 감지 낫는데? 아! 그 위에 가는 거구나 오acking 야 이거 딱 진짜 옛날에 한 16년 전에 진짜 이거 와 이 간이 X간지나네 이게 와 형님들 이게 간이 X간지가 나네 이거거든 뭐 영어는 뭐라 쓰여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와 끼우는 것 같겠죠 됐다 됐다 OK 다 됐다 OK 다 됐다 OK OK 다 꺼놨어 자 됐다 스티커도 붙여야 되는데 스티커도 붙이자 이왕 이렇게 된거 스티커도 붙이자 아 일단 이거 한번 돌려보자 OK 가자 파살표 있는데 여기가 줄바석이 보금 좀 틀어도 OK 잠시만 이거 딱궁 이거 어디갔노 네? 딱궁 이거 딱궁? 딱궁 어디갔노? 딱궁 어디갔노 이거 딱궁아 야 야 연지꺼 좀 잠시만 빌려쓰자 아니 딱궁 거기 없어 얘는 딱궁이 없어요 아 진짜? 아니 아까 있었는데 딱궁 있었는데 아니 딱궁 야 그럼 니꺼 봉캐 좀 니꺼 봉캐 잠시만 빌려쓰자 봉캐요? 안 돼요 아 니꺼 봉캐 좀 안 돼 봉캐 안 돼 아 니꺼 봉캐 좀 잠시만 쓰자 아 쓰고 죽게 이거 어차피 아니 딱궁아갖고 형님 들고가지 않았어요? 아니다 아 니꺼 봉캐 잠시만 쓰자 아휴 아니 봉캐는 안돼 아 니꺼 봉캐 아 니꺼 봉캐 잠시만 쓰자 어디있지? 봉캐 잠깐 쓸게 이거 봉캐 아까 이거도 어디갔냐 이거죠 이거 니꺼 봉캐 잠시만 쓸게 돌려줄게 아 찝찝다 아이 뭘 찝찝해 조금만 쓰고 돌려줄게 가자 형님들 이게 무슨 모터지? 설명 좀 해줘 무슨 모터야 이게 이게 뭔데? 아까전에 블랙모터? 아니아니아니 아 실버 실버중에서도 하이퍼실버입니다 오케이 똥모터에서 하이퍼실버로 바뀐거에요 똥모터에서 하이퍼실버로 바뀐거에요 아까랑 아까랑 속도차이를 한번 보세요 야 스타트가 어딘데? 스타트 거기 스타트랑 여기야 엉덩이야 바로? 네 스타트가 바로 엉덩이야 스타트가 바로 엉덩이야? 어 확실하게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갑니다. 오오! 갔다 서비가! 왔다 왔다 왔다! 바깥으로 돌다! 바깥으로 돌다! 오! 대파리다! 너무 많이 와서 안 보여! 아냐 아냐 이런보다 더 빨라야되는데 블랭마토랑 바꿀까요? 오 멋있다잉 멋있다잉 아 야 근데 아까 똥마토보다는 훨씬 빨라졌죠 여러분들 와 이륜으로 바꿔라고? 이륜으로 바꿀까? 이륜으로 바꿔봅시다 이륜으로 여기서 바꾸자 오케이 스티커 바르고 스티커 어디있지 아직은 느리기때문에 스티커가 어디갔지? 형님도 이륜으로 바꿀게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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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를 또 빼야되거든 야 근데 이걸 왜 6천명이나 보고있냐 아니 이걸 왜 6천명이나 보고있냐 스티커가 그로 빠져들어서 그렇다고? 야 이거 어 형님 그 앞에 그 앞에 흰거 있잖아요 그것때문에 속력이 느려진대요 공기 저항때문에 어? 롤러 이거가 수평을 이루게 해야지 된대요 뭔말이야 그래도 더 빨라진대요 뭔말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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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병진이 형님 우리 병진이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이거 이게 고정이 제대로 안됐잖아요 꽉 좋아서 수평이 되게 해야지 속도가 빨라진대요 아 그래? 뭐 이거 박사냐 이거? 아니 트랙에 그렇게 적혀있어 트랙에 내일은 탑플레이드 하자구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저 그런 빚이 아닙니다 무슨 내일 탑플레이드를 왜 해요 스타트 여기다 형님 스타트가 엄덕이 아니라 여기 오오오 야 스타트 이거 스티커 붙이니까 존나 개가 간다 스타트 어디갔어 스타트 보이세요? 스타트 스타트 뭐 박지? 아 그닥이야? 아 이게 옆에 바르는거구나 아 이게 옆에 바르는거구나 일단 형님들 이거 좀 수리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그 맥가이브 구근 좀 찾아도 뚜루루루루루루루 그거 형님 그거 뭐지? 맥가이버 구근 뚜루루루루루루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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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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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근이름 뭐야 맥가이버 맥가이버요? 오케이 가자 내가 이거를 무조건 고친다 아니 뭔 제가 정봉이에요 아니에요 저 정봉이 아니에요 아니 뭔 독선이 아니 무슨 소리세요 독선이 담임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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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야겠다 야 내일은 시청자들이 탑블레이드 하자는데? 내일은 시청자들이 탑블레이드 하자는데? 아니 근데 내일은 여러분들 미니카 대회하는 장에 갈려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그 대회장 보여줬죠 여러분들 대회장 보여드렸죠? 어 그런것도 있냐라고 하는데 다시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야 근데 탑블레이드도 재밌겠다 탑블레이드 대회도 있지 않나요? 어 탑블레이드 대회도 있잖아 탑블레이드 대회 나옵시다 어 아니 미니카 대회랑 탑블레이드 대회 다 가고 있냐? 탑블레이드 대회 이게 여러분들 숙지마에서 좀 많이 지루하실텐데 이게 추억이 있으니까 다 같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흥미도 그렇고 이렇게 열정 갖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새끼 보세요 스티커 이렇게 하나하나씩 붙이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옛날에 추억이 있어서 그래 추억이 어 아니 진짜 이게 반응이 좋으면 이제 시청자한테 시청자한테 한 10명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미니카 소개한 다음에 자기 뭐 자기 미니카 소개한 다음에 미니카 이름이랑 미니카 이름이랑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 주력이 몇인지 이런 거 다 소개를 해야지 모터랑 힐이랑 모터랑 힐이랑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 다 얘기해야지 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웃기려고 하는 말이지 이게 또 예 또 이게 또 그냥 큰 그 뭐야 사이즈가 또 커지면은 예 또 감당 안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입방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예 많이 손해를 봤는데 절대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2룬을 2룬을 빼라고 하셨잖아요 아 4룬을 빼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거를 빼면은 이제 2룬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거를 빼면 2룬이 되는 거 맞죠 이걸 빼면 2룬이 되는 거 맞지 음 이거를 빼고 어 아까전에 똑같은 모터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수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룬이 되는 거 맞죠 2룬이 되는 거 맞지 아 공우저도 붙였네요 2룬이 되는 거 맞지 아 암 2룬이 되는 거 맞지 2룬이 되는 거 맞지 Q. 와우, 좋네 손에! 이틀에 간의 포장 부분이야 와, 이게 카메라 안에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 스타트 라이브 와우, 너무 크다 됐죠? 보리스치라라고? 아니, 이거 어차피 봉키 아니라서 아, 이거는 왜 형님들, 이거 봉키 아니라서 괜찮아요 형님, 이거 시켜봐 동킹할 때, 정천도 다행이 한 것 같아 동준형과라면 제꺼랑 안하고 동무파다, 동무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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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Fig 동무패 동무파다 동무패 동무파다 동무파다 wal 오케이 뚜껑에 휠 이거 잠깐만요 근데 이거 뒤에 달아야 되는데 앞에 따라서 공기저항 다 받네 저거 에이 미알못이네 미알못 가자 뚜껑 채우고 구리스칠은 이게 조립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가자 야 이거를 스타트 이거 스타트를 이렇게 바꾸자 왜냐면 여기서 해야지 잘 보이니까 시청자들이 여기서 하면 잘 안 보여 이거 안 되어야 됐어 이거 반대로 바꾸는 거야 저쪽으로 들어 거꾸로 이렇게 아래로 붙여 돌아가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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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이렇게 아 이거 미안 아 아 아 아 야 나중에는 무엔터 형님들 모아가지고 비비탄 총싸움 하자 오케이 쏘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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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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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이륜 이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형님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소금 뜯어서 렛츠고 이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금 소리 조금만 줄여 아니 근데 4륜이 더 빠른 것 같은데 아닌가 와 야 4륜이 더 빠르지 않아? 이거 실버죠? 아 모터는 똑같은데 와 와 이거 2대 같이 돌리면 멋있다 야 이게 빨라 이거 수리 좀 할 수 있도록 오케이 준비하겠습니다 정비공 이거 수리 좀 할 수 있도록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좀 걸리던데 이거 수리 좀 할 수 있도록 응 야 시간을 재보자고 타임 아 타임워치 해가지고 오오 오케이 아 그러면 되겠다 아 건전지가 세걸로 바꿔 보자 건전지 충전지 충전지 새걸로 바꿔줘 가자 최상의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을 충전지가 없대 응 충전지 있었으면 됐을텐데 아 노란색 충전지 아시죠 여러분들 아 그거 있으면 딱 되는데 가자 렛츠고 건전지 박았어요 2룬이고 건전지 박았어요 아 눈에 같이 돌려볼보십다 아 약간 좀 중독한데 블랙 모터를 해볼까? 블랙 모터 하거든요 블랙 모터 갑시다 아니 30 모터 한 단계 높은 걸로 들고 올 수 있도록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어 마지막 끝판 대항입니다 아 바로 블랙 모터로 가자고? 플라즈마 이거 두개는 비슷한거에요 오케이 가자 플라즈마 대시모터 블랙 가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블랙 모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need 플라즈마 플라즈마 뜯을 수 있도록 블랙 모터로 가볼 수 있도록 블랙 모터 아 여기서 구리 스치로 하라고 나와있네 모터 여기에 이거는 장착방법도 다 나와라 이쪽에 롤링을 하라고 해야되는데 롤링이 이건가 여기에 롤링이예요 여기는 보면서 또 bulls 아니아니아니야 아직 모터 냄새를 맡아봤을때는 아직 타지않았어 음 음 오케이 좋았어 냄새는 또 하나만 기가맞게 또 맞기 때문에 어 괜찮아요 동준형 코드 정확해요 자 이게 바로 핵심 블랙모터입니다 까맣죠 여러분들 6천분 정도 보고 계신데 이제 마지막 이제 결정체가 왔습니다 블랙모터 심장이죠 미니카 심장 미니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옛날에 이 블랙모터 사기 위해서 돈을 뭐하고 모아도 얼마 모았죠 진짜 못산 그 이게 블랙모터 아 여깁 여깁네 아 아 따봉 있어 제가 본게 따봉 주세요 응 본게 따봉 이게 모터만 따로 초반에는 모터만 따로 안팔아가지고 그 뭐냐 여기서 해야겠다 나 여기서 하는게 잘 모터 비싼 모터가 들어 있는 미니카를 샀었어야 됐어요 예전에 그치 예 때마침 통닭이 왔군 일단 블랙모터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흥민아 내 카드있지 어 그걸로 해결해라 수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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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륜으로 안가나요 4륜으로 갈까요 아니면 2륜으로 갈까요 형님들 형님들 4륜으로 갈까요 2륜으로 갈까요 2륜이 났다고 2가 맞네 무륜은 뭐야 무륜아 블랙모터 와 이게 간지다 형님들 모터에 어 4륜이라고 적혀있는데 4WD가 형님들 4륜 아니에요 4WD라고 적혀있다 4WD라고 되어있는데 와 블랙모터 존나 4WD 야 야 이거랑 이거랑 달러 이거 봐봐 이거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봐봐 이거는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거는 옆에 이게 없어 초점 이거 해봅시다 어 봐봐 자세하게 보이죠 이게 뭐 조립 이게 있던데 이거 다 이거 꼽는게 있어요 이렇게 뭐 하는게 달라요 어 블랙모터는 안에 뭐 든게 없었어요 아 진짜 없는데 뭐 하는게 다른데 아냐아냐아냐 일단 가자 4륜, 2륜 이런거 상관없어 든게 없어 든게 없어 일단 치킨 들고 가야겠다 와 씨 봐 족간지가 나는구만 존나 흥분이 되는구만 와 치킨 냄새 좋아요 가야 이렇게 한 다음에 꼽으면 하아 형님들 블랙모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조이고 난 다음에 맥가이버 그거 틀어라 저 있다 저 저 바로 있다 어 이거 4WD라고 적혀있긴 했어 블랙모터에 일단 하고 또 바꾸면 되니까 이거 하나 차이가 이제 4륜, 2륜 차이인데 이거거든요 이 차이가 와 신기하다 이거 하나 차이인데 4륜에서 2륜으로 바뀐다는게 진짜 신기하다 됐다 가자 야 정비공 예 새건전지 줄 수 있도록 아니 그럼 이러면 언제 어떤게 그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낙방에께서 또 하나 품였던게고요 이거 선거랑 따로 구분해 자 소리부터 소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모든 미니카의 시초거든요 갑니다 일단 꺼보세요 가봅시다 아 소리만들었을땐 아닌데 창렬인데 이거 아 이거 모르겠는데 더 느려진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는 일단 한번 달려봅시다 힘이 없잖아 이게 달려봐야지 알죠 충전지 갈았어 충전지 간거 맞지 새거 맞지 충전지가 아니고 일단 일반 건전지인데 충전지는 없어가지고 건전지 바꿨어 네 야 다시 새걸로 들고와봐 건전지 새거 뜯어 뜯어 새거에요 형님들 4륜으로 바꿀까 일단 타보거 일단 타보거 해야죠 이륜 이륜 타보거 4륜으로 바꾸자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요 어 그렇게 하면 비교가 되잖아 이륜 타보 4륜 바꾸면 비교가 되지 이따 이륜 한김에 타자 가자 이거 뚜껑 빼고 해볼래요 아이 뚜껑 빼면 당연히 빠르지 동일한 그거에서 해야지 가자 레츠고 레츠고 근데 이게 지금 켜보니까 또 힘이 있거든 배터리가 그 동력전달이 안됐나보네 아직 됐다 됐다 간다 야 이거 좀 가열 시키고 가자 오케이 가자 야 뭐야 블랙모터인데 아니 너 이거 블랙모터 얼마정도 샀는데 4천원 어? 4천 4륜으로 가 야 블랙모터 이거 아닌데 일단 치킨부터 갑시다 아이 뭐야 치킨부터 개새끼야 이거 지금 시발 이거 존나 빡쳐 죽겠는데 이거 기다려봐 아니 아니 기다려봐 이렇게 놔둬 야 왜 4천원이야 블랙모터가 한 10얼만 해야되잖아 10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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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0얼만 해야지 블랙모터면 줘 줘 봐 안그래? 아니 근데 미니칸데 더 만들어갖고 두대 달리면 안돼요 뽀로로 만듭시다 아 일단 이거를 한번 하고나서 네 일단 밥부터 먹고 뽀로로한테 더 만들어가지고 이게 뽀로로는 이게는 구형 옛날 미니카고 뽀로로는 최근에 나온 신형이거든요 형님들 일단은 지금 2룬으로 되어있는데 4룬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룬으로 바꾸고 치킨좀 먹을게요 그리고 뽀로로는 건드리면 안돼 연지꺼야 조립은 철구형이며 합니까 아니 우리가 해줘야지 나중에 니 봉캐랑 내 봉캐 보여줘라 오케이 제꺼 봉캐랑 봉준형 봉캐는 이겁니다 저는 또 파랭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주인공중에 한명인 예 그리고 봉준형은 악당 악당 중에 좀 세보이는 놈 이렇게 뜰거에요 내그놈 전 내그놈 이렇게 뽀로로 뽀로로 빠를거 같은데 악당이 간지가 나지 아니 근데 나는 악당이 간지가 나긴 하는데 저것보다 여러분들 스파이더 이번주에 나온데 있어요 아 그거를 봉캐로 쓰고싶었는데 사장님이 이번주에 나온데 있어요 일단은 뽀로로가 귀여운게 요것도 있어 뽀로로가 뽀로로는 그리고 그리고 휠이 고무 이게 고무휠인데 여기에 마무 이렇게 된게 있어가지고 뽀로로가 탐난다 뽀로로가 빨라 보인다 뽀로로 이거 참 뽀로로 그걸 보여드릴게요 뽀로로가 이제 완성품이 어떻게 생겼냐면 뽀로로 완성품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밑에 보면 이게 뽀로로 완성품이에요 좀 간지납니다 뽀로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됐.. 그거 줘 다련으로 하는거 어디갔지 야 그리고 그리스좀 줘 전기공 그리스 좀 구리스 좀 오케이 이래가지고 미니카 대회 못 나가겠는데 금요일날이면 금요일날에 미니카 대회 못 나가겠는데 아니야 나갈 수 있어 블랙 모터가 상당히 아니야 이거 4륜으로 해가지고 하면 괜찮아 여기에 물을 안적었네 물을 안적었네 그래 물을 안적었네 물을 안적었네 물을 안적었네 이거 웃는 표시같은데 이거 웃는 표시같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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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도 모르는데 너무 간지가 안나는데요 아니 아니 이거 무거든요 무 무 뭔데 아 아 고추라니요 아니에요 한 걸로 다시 접으라고 아냐 이미 조졌어 이미 조졌어 아 아 아 얘는 그걸로 합시다 칠리 얘 이름은 이제 칠리 칠리 셋 어 근데 확 됐어 irim 오우 놀래라 봉준형이 가자! 집중하는 모습이 간질하네 이거 배터리 가자 레츠고 고무줄로 콱 한번 쪼아볼래요? 응? 이거 빼고 이거 원래 여기 배터리 쪽에 고무줄로 쫙 감잖아 아 일단 이거 나와봐 가자 아 잠시만 이거 소리 좀 보자 발이 깡수리 나는데? 아니 이게 좀 약간 애매한게 완전 파악 아직 그래도 두가지 모터가 또 남아있어요 이걸 더 크신거라고 들었는데 일단 가자 아 부금 틀지 봐봐 오케이 여러분들 블랙 모터 4륜 갑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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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본캐가 9,900원인데 블랙모터가 9,900원인데 형님 본캐 미니카가 9,900원이거든요 아니 아니 미니카 대회부터 보자 일단 근데 블랙모터가 9,000원이에요 한번 볼게요 형님들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미니카 한 대까지야 심지어 내 미니카보다 비싸 키덜드 대회가 진짜라고? 키덜드 대회가 이거 우리거랑 똑같은거다 이거 우리거랑 똑같은거? 오와와와와! roy 오aval 도umin 와 가져다보기 인도네이션 америк어 인도네시아 그거 뭔데? 매그넘이다 매그넘 내꺼 내꺼 세계대위야 이거? 카자시 우와! 으하하하하하 우와 씨벅리빨 오 뭐야 우와 뭐 또 충격하고 우와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날아가야 나 방금 잘못 봤다 날아가야 날아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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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우 오오 오오 오 점프되지 묵 묵돼 우와 씨 묵돼 이거 화면에 못 따라가 오오 우와 오오 코스히트할 와 얘는 탄다 자 짜ümü Clapping oh..제러백한얼마나? gyкра에 진짜 돌려! 왜이렇게 빨래? 근데 코스를 다 이사 physicists 너무 빨라서 이렇게 부확하네 와아 형인들 드립이죠 와아 존나 빠르네 진짜로 자 치킨 치킨 됐어 아니 근데 와 존나 빠른데 와 근데 블랙모터가 저정도 까진 아니더라도 얼추 비슷하게 저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나오지 아니 얼추 비슷하게 전원팀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일단은 치킨 먹으면서 생각을 좀 하자 아우 잠시만